도박하는 길 모두 열어지도록 우리 김천 시민 대중한테 한번 빌어봅시다. 원래 우리 김천도 잘 되고 시민들도 모두 잘 되도록 교육장님 오셨는데 우리 김천 교육이 한창 더 잘 되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고 의해도 우리 김천 씨와 함께 올 한해를 74년 만에 김천 씨를 더욱더 3단계에서 엎드려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해하고 힘을 모아 나가도록 그렇게 박사님 말씀을 드리고 체육회에서 많이 오셨는데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동생과 싸우지 않도록 소원 빌었습니다. 우리 새마을교통봉사대가 더욱 김천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들 용원이 결혼했는데 또 민놀이도 보고 이랬는데 출세 좀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여튼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우리 가족도 올 한해 무탈할 수 있도록 그리 빌었습니다. 주에게는 마음이 박스와 함께 했다. 그에이구의 아들 용원에서..? 구성원의 아들 용원이 영원한 방안은 geometry 그에이구의 아들 용원우가 그에이구의 유력 이 tears